MBC는 오늘 오후 상암동 본사에서 광주광역시 LG AI 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미디어 콘텐츠 분야와 AI, 확장현실 XR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체결식에는 안형준 MBC 사장, 강기정 광주광역시 시장, 백영훈 LG AI 연구원 원장이 참석했고 MBC는 60년 동안 축적한 방대한 콘텐츠를 광주시와 LG는 각각 아시아 최대 규모의 AI 인프라와 AI 기술을 제공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MBC 안형준 사장은 AI 산업에서 국내 최고 경쟁력을 갖고 있는 3자 간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